바이브 세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국인 5명 중에 3명이요.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이요. 최근 전자결제업체 Affirm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요. 보도했습니다. Affirm이 지난달이었죠. 미국인 2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요. 미국 경제가 현재 침체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배경으로는요. 이게 뭐 일반인들이니까요.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그런 이유일 텐데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을 68%로 가장 많이 지목했고요. 또 친구들과 가족들이 돈 문제로 불평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는 응답도 50%로 들을 이었다고 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 미국인들은요. 평균적으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침체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여겼고요. 현재의 침체 상황이 내년 한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기 침체라는 용어는요. 경제 전반에 걸쳐서 몇 달 넘게 지속되는 경제활동의 어떤 현저한 둔화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통상 이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두 개 분기를 연속으로 마이너스로 성장할 경우에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 놓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성장률은요. 지난 1분기 1.4% 그리고 2.2%가 2.8%를 나타낸 점을 고려하면요. 지금까지 2분기까지의 전체 어떤 거시 경제애를 놓고 있는 이 상황이 기술적인 침체,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볼 때 사실 미국에서 이런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시기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던 때는 코로나가 있었던 그 2020년 초였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도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죠. 이런 점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요. 그만큼 실제 거시적인 지표, 국가 경제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 일상에서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방징이라는 얘기겠죠.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요. 고물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이제 체감상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미 여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또 실제 미국 경제 상황 간의 어떤 단절 현상을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브 세션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이브 세션이란 말은 분위기, 바이브 할 때 바이브와 그리고 리세션, 침체하는 그 리세션의 합성어로요. 경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비관적인 인식 때문에 실제의 경제 지표 상황과는 별개로 사회 분위기가 상징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갔음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지금의 상황이요. 바이브 세션처럼 단지 어떤 분위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만 그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신은비 씨는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재산 증식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또는 소득 상위층에 집중된 반면 인구의 3분의 1의 기타 계층들은 이런 재산 증식에서 소외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단절이 발생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은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이고요. 모든 게 사실 지표상으로는 전체 숫자가 좋아 보이지만 소관을 들여다보면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점 더 급속도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증오들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 연도 2, 4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9.1%로요. 13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체율에 대해서 집계한 뉴욕 연준에 따르면 더욱 더 많은 가계가 향후 몇 달 동안 이러한 가계 부채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육비, 임대료, 보험료와 같은 이런 고정 비용들이 가계 예산을 계속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인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둔화 어떤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겠죠.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피하기 힘든 어떤 가정 운영에 있어서의 고정 비용이 가계 예산을 크게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네요. 바이브 세션 새로운 용어인데요.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비관적 인식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